안녕하세요. 저희는 크리스마스입니다. 뭔가 매번 위구 끝집만 하다가 위구에서 빨리 끝나겠지? 했는데 잠자 개인기를 놓쳐서 몇 개나는지 모르겠어요. 이번 의파도 이거로 무대되면 의파도 보인 것 같아요. 저희가 모르겠어요. 저는 뭔가 더 위구팔 때문에 안 해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재밌었던 무대되면 파스타 많은 요정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이게 도우신 것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덜 봐가지고 파는데 열심히 음악까지 해먹고 너무 좋지만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도 도우신 것 같은데 네. 도우신 것 같은데 도우신 것 같은데 아, 하셨어. 안 나왔다 얘기할게요. 매번이 이상한 통화이지. 아, 네. 어, 이가 2층. 너무 운육한 거 같아요. 그런데 이후로 계속될 수 있도록 도움만을 다시 도우만을 만들어셔서 그리고 제가 시클라라는 이면에 저희가 먹 gamers 이후로 꾸준히 말로 매일 물 unsurl 끓일 수 없는 Voice 감사합니다. 고소스 고소스 사실 오늘 저희는 고백곡을 준비하면서 다 내려놓은 곡을 정말로 하셨습니다. 곡은 이런 걸 생각 못하고 아름다운 음악 불려드리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하는 음악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공연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저희는 고백곡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는 고백곡을 해주실 수 있는 멤버가 멤버 형들이 채우는 박상에 그냥 숟가락만 굉장히 두툼한 숟가락은 아닌데요. 소음하게 뭘 차려주더라고요. 이렇게 먹었을 뿐이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음악이 또 얼마나 더 좋은 음악인지를 저희 스스로도 느끼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여러분께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수 있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하셨어요. 최고예요. 최고. 최고. 저희는 이만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노래 스테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일 배우 고하셨어요. 매일 배우 고하셨어요. 매일 배우고 싶어요. eeeee 맞춤 짱 감사합니다.